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병창전공의 최용규 과장이라고 하고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이? 네 제가 오늘 맡게 된 내용은 CNC 업체의 퓨전360 도입 시에 장점 및 캠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캠을 쓰실 때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도입을 하면서 느꼈던 장점들과 실제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발표에 참여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말고도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단에 이 세 개의 금형 설계랑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가공까지 전부 다 이제 퓨전360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이라고 하는 그 목재 업체의 이런 쿠른타라고 하는 의료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양산 세팅도 잡고 그 다음에 지그 설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그 제품 부품들 아니면 퍼터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까지 설계까지 같이 이렇게 컨설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떠오르는 것들 몇 가지를 퓨전360 도입 시 장점이 무엇일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목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탑캠 대비 저렴한 정품 사용료 유지보수 비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엔 정품을 사용하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를 하면 퓨전360의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렌더링 기능 등을 통해서 회사 제품의 홍보가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인식 기반의 캠임으로 사실상 이제 모델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배우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타 하이엔드 모델링 프로그램과 비교해봐도 솔직히 진짜 손색이 없고 요것도 여기 이제 나온 목차별로 간단하게 다 이제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탑캠 대비 되게 데이터 수정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편리해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업 통합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고 여타 하이엔드 프로그램인 카티아나 NX 같이 작업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 모델링 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이 훨씬 더 잠시만요 채팅을 봐야겠다 훨씬 더 이제 쉽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으로 제작이 가능해요 잠시만요 템플릿으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고요 요 캠을 템플릿으로 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그 캠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골프채를 제작할 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형상이 다르더라도 그 기본 가공이 진행되는 과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행되는 과정만 기록을 해두고 다른 모델링에 적용만 하면 바로 이제 캠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제작이 가능해요 사실 다른 캠플릿이 가능해요 사실 다른 캠들도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토데스크 프로그램 인수와 이제 오토데스크가 프로그램을 계속 인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글캐드 같은 그런 이제 전자기판 PCB 기판 같은 거 이제 회로 구성하는 회로 설계하는 그런 것도 이제 들어오고 작년쯤에 아마 파워밀에 툴 절단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탑캠의 기능을 흡수를 자꾸자꾸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이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몇 년간 써보면서 자꾸 이런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도입되고 업데이트 되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나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탑캠 대비 특히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에서 모델링 그 다음에 뭐 캠이 아니더라도 3D 프린터 그 다음에 캠 등등 이제 되게 공부할 컨텐츠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독학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데스크사에서 공식 포스트 프로세서를 지원을 해요 이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건 저희가 이제 캠 데이터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장비에 맞게 데이터를 한 번 더 변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 장치를 지원을 해줘요 보통 근데 이제 다른 캠, 마캠이나 이런 데는 전문 컨설턴팅 업체에서 이제 달라고 이제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되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탑캠 대비 저렴한 이용료라는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체감이 들게 간단하게 이제 그 네이버에서 검색한 금액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퓨전을 판매하는 그 금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렴한 이용료로 보시면 간단하게 마스터캠에서 이제 3D 밀까지 되는 그러니까 3D 형상까지 가공이 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이게 27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유지보수가 돼서 버전을 2020년, 21년, 22년마다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유지보수를 할 때는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퓨전360은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요 가격처럼 한 달에 7만 5천 원, 그 다음에 1년에 60만 원가량, 3년에 160만 원가량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뭐 굳이 환산해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3년 기준으로 2700만 원을 1585,595원으로 나누면 약 17.02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51년 정도의 가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1년 동안 마스터캠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나온 그 버전만 쓰겠다 하면은 되게 손해겠죠 기술은 발전하고 자꾸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이 2700만 원짜리를 사도 윈도우가 업데이트되고 각종 이제 운영체제 OS가 업데이트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캠도 더 발전을 할 거고요 그걸 계속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적용받으면서 클라우드 지원까지 된다면 사실 기능적인 데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퓨전에서 강점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 저도 마스터캠을 정말로 많이 썼던 유저거든요 거의 그냥 거의 진짜 막 키보드를 뭐 피아노 치듯이 열심히 진짜 연습을 해서 마스터캠을 애용하던 사람인데 이 퓨전360의 기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캠 구동 방식이 그렇게 이제 2D 가공이 있어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2D 가공 시에도 되게 편안하게 사용 가능한 UI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이제 그 캠을 도입하기 이제 고민 중이신 분들은 보통 이제 마스터캠을 많이 쓰시는데 금액적인 거에서 얻은 저든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캠들을 알아보실 때 결국에 그 마스터캠의 2D 성능과 비슷하게 뽑아줄 수 있겠느냐 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2D 가공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PPT에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돌출 한 번만 해주면 모델링을 인식을 해서 그 셋업으로 이제 이 홀을 알아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연으로 그 다음에 템플릿화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것도 돌출 하나로 어떻게 이제 이 템플릿이 곧바로 적용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인식 시스템으로 불량용 절약 저하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가공 시 홀인식을 통한 높이 조절로 시간 단축이 가능 간단하게 이거는 다른 캠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마스터캠 2D 같은 경우에는 깊이를 제가 이제 도면을 선택하면 절대값을 다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깊이가 50mm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을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퓨전360은 저희가 이제 돌출 한 번만으로 전체의 깊이를 잡아줬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글씨 마킹식 편리한 프로젝트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다른 캠 유저분들은 이거는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글씨를 마킹을 할 때 모든 캠들이 다 똑같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 폴리라인으로 텍스트를 변환을 시켜서 가져와야지 글씨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툴들이 많아요 마스터캠도 그런 형식이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캐드에서 그 이제 그 확장판 메뉴 그 익스텐션 메뉴에 그 텍스트를 폴리라인으로 바꾸는 기능을 항상 많이 쓰거든요 근데 퓨전에서는 자체의 이제 폰트를 가지고 글씨를 쓰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아마 제가 이제 고려대에서 다니엘 과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강의 그 수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 과장님이 이거 이제 글씨 쓰는 거 배우시면서 아마 퓨전은 되게 이제 글씨 쓰는 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D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이 2D 가공 시에 좀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한 거에 대한 이 예제를 준비해 봤어요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홀더를 가공을 할 때 이 친구를 부품을 홀더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모델링을 어떤 걸 했냐면 퓨전에서는 한 번 모델링이 지나가면 조금 좋긴 해서 모델링을 하는데요 보면은 그냥 바디를 돌출해 준 거 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이 돌출이라는 기능을 써서 이 친구의 이 이제 면을 선택을 하면 이 홀이 알아서 이제 다 빠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경계 영역을 자기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한 이 홀을 감싸는 이런 것만 얼추 이제 외곽만 잡아주고 돌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마스터캠에서보다는 단 하나의 기능만 더 추가된 거죠 이 돌출 근데 이 돌출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홀마다 관통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마스터캠에서 일일이 다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2D 가공시에 제가 이제 PPT 준비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 홀인식 시스템으로 이제 템플릿 하기가 편해요 이게 어떤 소리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얘가 얘는 만약에 30T예요 얘가 30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좀 짧으니까 제가 좀 너무 많이 소비를 한 것 같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게 조금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G55라는 요 이제 셋업이라는 요 기능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두께가 57이거든요 57mm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이제 가공 적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높이를 보면 여기 이제 높이를 선택할 때 깊이를 내가 선택한 소재의 바닥에서 10mm 내려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홀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셋업을 이번에는 얘를 잡아볼게요 얘를 잡고 돌출 하나만 해줬죠 사실상 저희가 이제 뭐 해준 게 돌출 하나인데 얘를 그냥 이 친구를 그냥 여기다 그냥 갖다 놔볼게요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면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이제 내가 선택한 홀이 만약에 여기랑 여기다 그래서 생성을 하면 깊이 값을 정해주지 않았지만 바닥에서 10mm가 더 내려가게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간단하게 자 얘는 또 기능이 되게 신기한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항상 뚫는 홀의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면 더 쉽게 하는 법이 있어요 직경 범위로 25에 25라는 하나의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얘를 25 템플릿이라고 만들어준 다음에 템플릿을 저장을 해서 이 친구를 어떤 경로에다가 저장을 여기 로컬이라는 경로에다가 저장을 25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새로 만든 이 셋업에서 이 25라는 걸 불러오면은 그 다음에 생성만 누르면 알아서 25mm 드릴이 그냥 찾아져서 깊이는 내가 셋업을 잡은 이 깊이까지 그냥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제 이 캠에 적응을 하니까 사실 마스터 캠이 더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 템플릿을 제가 어느 정도 만들어놔서 짠 건데 이걸 짜는데 어느 정도 이제 템플릿 만드는 걸 쓰면 실제로 5분이나 10분 아니면 다 프로그램이 짜지고요 그 다음에 검증도 훨씬 더 편해져요 왜일까요? 모델링을 인식을 해서 최상단 최상단과 최하단의 깊이 값을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세팅했던 조건들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사이클도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불량이 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2D 가공 같은... 네, 네, 말씀하세요 네, 퓨전 창 확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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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많은 캠 유저나 이제 캠을 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 이런 2D에서 굉장히 이제 퓨전이 좀 부족하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마스터 캠을 너무만도 많이 사용한 유저로서 결국에 적응의 차이거든요 이 툴의 장점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만 잘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고 모델링 인식 기반의 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셋업을 그냥 지금 만약에 이제 템플릿을 25파이를 그냥 고르는 드릴 그냥 관통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져왔을 때 그냥 재생성이라는 이 제네레이터 한 번만 해주면 저는 설정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25파이짜리 구멍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관통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나만의 양식을 만들어주면 실제로 이런 가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좋고 사실은 가격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도 있는데 여튼 되게 2D에서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2D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앞으로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 다음에 글씨 마킹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이거는 이제 템플릿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세 번째 내용이죠 모델링 인식 기반의 캠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2D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델링을 인식을 해서 최상단과 최하단을 잡아주는데 그 모델링을 2D에서 봤다시피 돌출 한 번만으로도 이제 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죠 이렇듯이 그 솔리드나 이제 서피스에 대한 그 모델링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델링 가공에 있어서는 원래 모양 원래 제품의 모양과 이제 그 다음에 원소재의 모양 그러니까 최종 가공 모양과 원소재의 모양의 차이 있죠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노란색과 모델링의 이 이제 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 깎아내는 식의 캠이기 때문에 역시 2D에서 설명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되게 템플릿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자동화라고 하나요 반자동화성으로 캠 툴패스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그 초보자가 있더라도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한 번만 내가 이제 사용하는 소재 그 다음에 내가 가공하는 가공에 쓸 공구들에 대한 그 설정만 잘 잡아 놓으면 비슷한 모델링들은 다 그냥 선택만 하고 그냥 제네레이트 누르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물품을 템플릿화해서 작업시간 단축한다는 거 아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작업자가 배우기 쉬운 캠이라는 건 모델링의 원래 모델링과 가공할 모델링의 그 차이점을 인식해서 그 가공 툴패스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만 잘해도 내가 가공할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능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캠의 전문가는 쉽사리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델링 전문가들은 사실 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박학다식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모델링 작업자가 배우기 쉬운 캠이라는 건 정말로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검사하고인데 간단하게 이제 발표할 때 문제가 안 되는 데이터라서 일단 가져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확대를 이렇게 그냥 해야겠다 여기 뭐가 하나 가려져 있어서 내리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메뉴 안에 저희가 들어와 있어서 이 모델링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모델링에 대한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원래 이제 원 모델링에서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던 건 여기 이제 홀을 타고 이제 엔드밀에 들어가지 말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 놓은 게 다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 홀을 막아 놔야지 모델링의 차이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원래 사각 모양에서 이쪽을 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막음 작업은 무조건 필요해요 홀 인식 기반 시스템이라 홀 인식이 아니라 모델링 인식 기반의 시스템이라 그 차이점을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가공을 하려면 작업 공간을 메뉴팩처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바꿔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 저희가 이제 셋업에서 더블클릭을 해서 한번 보면 원래 이 소재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을 인식을 하면 모델에서 사이드로 1mm씩 커진 상태고 상면에서 1mm 커진 상태고 바닥에서 20mm 커진 상태에서 그 원소재가 있다라고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모델이 내가 이제 최종으로 가공할 모델링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다 이제 차이점이잖아요 이 차이점 이 차이점을 인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툴 패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을 쳐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황삭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지 계열의 플라스틱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건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이제 플라스틱 수지 계열의 어떤 다른 제품들을 제가 이미 조건을 다 맞춰놓은 거니까 이거를 이제 또 이제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개만 가져와서 뭐 제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받았어요 모델링은 항상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례를 스텝 파일을 외부 데이터를 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홀은 제가 미리 막아놓은 상태예요 홀 막는 것도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냥 이렇게 이제 긁어서 딜리트 누르면 막혀집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동기화식 모델링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메뉴팩추어로 가서 셋업을 잡고 모델은 그냥 바로 잡혀요 모델링이 하나 있으면 이 상태에서 소재 상면 말고 바닥만 한 잡아야 되니까 10mm만 키울게요 바이스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서 가져와 볼게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한 이 친구들을 아이고 어 멈추면 안 돼 어 튕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템플릿으로 간단하게 요거는 뭐라고 저장을 할까요 어 3D 수지 그래서 요 플라스틱 수지 똑같은 게 있다고 하면 오른쪽을 누르고 템플릿에서 요것만 가져오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결정해 줄 건 없어요 사실 이것만 한번 제가 설정을 한 게 없죠 그거 그냥 재생성만 누른 거예요 간단하게 그랬더니 이 모델을 인식을 해서 자기가 그 차이점 인식해서 계산을 하죠 제가 이제 요걸 가공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잡아준 게 있나요 없죠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황삭이 다 돼요 엄청나게 간편하지 않네요 사실 한번 세팅을 잡아주면 그래서 사실 되게 초보자 분들도 제가 이제 만약에 컨설팅에 갔을 때 요런 셋업만 잡아 드리면 다 가공을 하세요 기계 처음 잡으시는 분들도 한 달만 하시면 가공을 하실 정도로 기본적인 소재에 대한 조건하고 이런 엔드밀에 대한 구성만 잡아 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모델링만 할 줄 알면 엄청나게 쉬운 캠이에요 이거는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슬라이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델링 인식 기반 캠이라는 건 방금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시험드렸다시피 원 소재가 있어요 원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할 최종 모델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차이점을 딱 인식을 해서 그 부분만 딱 커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팅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떨까요 엄청나게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저희가 이제 툴패스를 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요 정도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모델링 프로그램급 기능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시는 기능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튼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메뉴에서 제공하는 솔리드 서피스 T-spline 폼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그 저거 뭐야 그 이렇게 막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한번 나중에 볼게요 그거랑 이제 메쉬 판금 요것은 다양한 형식의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NX에도 좀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동기화식 모델링이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카테아나 NX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NX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동기화식 모델링이 아닐까라고 감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동기화식 모델링이 퓨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모델링 수정이 굉장히 쉽죠 요 동기화식 모델링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렌더링,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가공, 드래프트 기능을 그냥 퓨전 360은 한 통 솔루션으로 다 제공을 해요 그 말은 뭐냐 NX 같은 경우엔 각 라이센스를 또 따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사실 이 기능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허접하다면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꼽지 않았겠죠 실사용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나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어셈블리, 그 다음에 캠 등등 이런 어려운 것들을 입문자들은 이제 잘 어렵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명령어를 하는지 근데 요런 샘플까지 오토데스크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먼저 최하단에 있는 요 이제 샘플이 어디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 패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맨 밑으로 가보시면 여기 샘플이라고 있어요 베이직 트레이닝, 캠 샘플 근데 제가 지금 소개할 건 캠이니까 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뭐 선반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터닝 그 다음에 밀링 한번 2D 밀링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실제 가공할 때 바로 적용해서 쓸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캠 가공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런 걸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공을 짰나 요런 거에 대해서 캠 툴패스까지 제공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재생성을 눌러서 한번 보면은 좀 더 이제 그 과정이 자세하게 보일 거예요 가공을 어떻게 했는지 그럼 이 가공 과정에 대한 구조도 이미 어느 정도 오토데스크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배우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다양한 샘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40분까지 발표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튼 뭐 이제 드래프트나 뭐 요런 기능들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작업 공간에 변경하면서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동기화식 모델링 그래서 요걸 동기화식 모델링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간단하게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못다기를 하기 위해서 요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챔퍼들을 지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피처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건 또 피처캠이라는 친구에서 가져온 거예요 오토데스크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인수하면서 가져온 그런 계속되는 기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오토데스크사가 엄청나게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게 참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새로운 도입, 새로운 기능의 도입 그래서 요걸 잘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못다기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피처 검색을 해서 내가 바디를 선택한 상태에서 못다기를 검색을 하고 OK를 누르면 여기 못다기가 나와요 외부 데이터니까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우고 싶다 그럼 내가 지금 못다기라고 인식되는 건 그냥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못다이라고 인식을 안 한 건 이렇게 겹쳐진 건데 이런 건 그냥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엄청나게 강력한 동기화식 모델링이거든요 블렌드도 지울 수 있어요 블렌드도 피처 검색을 통해서 이런 이제 필렛 필렛도 그냥 검색을 해서 뭐 이제 이 바디를 선택을 해서 이 바디에서 검색을 해라 하면은 막 검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지울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는 거는 아마 좀 잘 안 될 텐데 몇 가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이 모델을 인식을 해서 이런 것들은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수정할 때도 그냥 피처를 검색을 해서 특정 피처는 여기 나오는 피처들은 그 검색한 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강력한 동기화식 모델링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데이터 수정 및 캠 전환의 편리 통합 히스토리 시스템 이것도 이제 바로 그냥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보면은 제가 이제 준비한 요 예제를 보시면 히스토리로 이제 퓨전에서부터 설계부터 들어간 친구가 간혹 있을 거예요 아이고 히스토리가 히스토리가 어디 갔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여튼 뭐 그럼 데이터 수정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히스토리가 지금 제가 준비했던 게 안 보이니까 여튼 요거를 저희가 이제 캠을 제가 이제 캠을 이렇게 이제 짜놨는데 이 짜놓은 거를 이 데이터를 여기를 이제 줄이고 싶거나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가서 여기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럼 캠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된다? 아니에요 다른 캠 다른 캠은 캠을 다시 짜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재생성만 눌러주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 이제 적용이 된 상태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이제 템플릿 적용도 굉장히 빠르고 내가 데이터 수정을 하면 바로바로 이 캠이 적용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아까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요런 이제 템플릿을 저장을 해서 내가 다시 불러와서 적용을 했을 때 구축 속도가 월등하게 올라와겠죠 캠 구축 속도가 그래서 이제 불량 날 확률도 적을 거예요 기존에 이제 모델링을 인식해서 높이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을 인식을 해서 상면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기존에 썼던 공구의 그 조건 있잖아요 깊이는 얼마 깎는 양은 얼마 그 다음에 속도는 얼마 엔드밀은 몇 번 엔드밀은 몇 파이 이게 기계에 세팅된 대로 다 한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불량 날 확률이 내가 매번 프로그램을 짤 때보다 훨씬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으로 저작할 때마다 순서대로 기록이 남겨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면은 아 뭐 요거 말고 다른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볼게요 뭐 요거를 볼까 뭐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설계를 좀 했던 내용인데 업체 이 안에 내용까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요런 식으로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31번까지 있는데 요게 그냥 저장을 여기다가 할 때마다 한 번씩 기록이 되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필요 없이 날짜나 시간에 맞게 그냥 이 저장 데이터가 남아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기도 쉽고 앞으로 가기도 쉽고 꺼지면 또 이제 강제로 꺼졌을 때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호출하시겠습니까 요런 식으로도 나오고요 그래서 굉장히 데이터 관리에도 쉽습니다 특히 캠에서는 이 데이터 관리 쉬운 게 너무나도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작업으로 내가 외부에 출장이 제가 출장 가 있는 일이 가끔 많은데 데이터를 그 현장 작업자가 손을 봐달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인터넷만 돼 있으면 요거에 대한 조건은 요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요건 가공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변경해 줄게 이런 식으로 조금 잡아주는데도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정말로 편하죠 메일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데이터 확인해 주고 넘겨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요 지속적 업데이트 독화 컨텐츠 공식 포스트 프로세서인데 아까 이제 피처캠 기능이나 아니면 파워밀의 툴 자르기 같은 요런 기능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업데이트들로 이글캐드라고 하는 그 PCB 기판인가요? 그 전자 기판을 설계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여튼 그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추가적인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요 정말 이거만큼 큰 장점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제 생각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저렴한 툴을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내가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렌더링 키샷까지 쓸 필요 없이 퓨전에서 마무리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도 되게 이제 좋은 그런 오토데스크사라는 아주 큰 회사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독학 컨텐츠 요거는 사실 뭐 다른 여타 캠들도 많지만 어 퓨전 360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독학 컨텐츠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데 다른 이제 고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위 유지나 그 다음에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정품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정품을 구매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정품을 써야 할 텐데 그 정품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를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사실 저도 어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면에서 다른 회사 다닐 때 많이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 독학을 할 때 어 근데 이제 퓨전 360은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어 포스트 프로세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공을 받는지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어 오토데스크 사에서 여기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 들어가면 오토데스크 hsm 포스트 라이브리 포스트를 검색 이걸 누르시면 여기 이제 다양한 장비의 포스트를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다가 하스 치면 하스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스 그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스 기종별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축 장비도 있어요 지금 하스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가 보면은 UMC라는 게 오축 장비인데 이 오축 장비 750 버전에 대한 그 포스트도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있고요 사실 몇 가지 좀 손을 봐야 될 게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포스트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입을 캠을 이제 새로 이제 어느 정도 꾸려 가실 거라면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작업자를 길러내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 어 작업자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 도입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교육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면 어 사실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배우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퓨전360은 요런 이제 도입을 할 때 장점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발표하다가 이제 궁금하셨던 거 발표하는 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혹시 있으실까요 3분 정도 초과가 됐네요 사실 아 괜찮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네 잠시만요 채팅창이 퓨전캠 네 사용전에 마스터캠을 얼마나 사용하셨는지가 궁금하고 아 저요 마스터캠 수준으로 어쨌든 퓨전으로 전환했을 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는지 요런 걸 좀 문의를 주셨어요 아 저는 거의 한 7년 정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7년 몇 개월까지 라고 하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오래 쓰긴 했어요 사실 배울 게 사실 그것밖에 없었기도 했고 전 사수가 전 사수가 사실은 그걸 쓴 게 컸었죠 근데 이제 적응하는 데는 한 2에서 3개월 사실 2, 3개월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바로 사용한 거는 그냥 설치하자마자 바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완벽하게 진짜 지금까지 잘하게 된 것까지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2D 가공 적응한 거는 1, 2개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포스트 세팅 부분에 허나 컨트롤러의 세부 내용 수정 부분이 궁금합니다 세부 내용 수정 부분이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저희가 쉽게 모실 수 없는 중요한 또 두 분이셔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조금 초과돼도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네 일단은 네 저희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포스트를 수정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수정을 하는 3축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기본적으로 서두에 들어가는 코드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요 이제 오토데스크 사에서 지원을 하는 포스트 수정을 조금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수정되는 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대기 툴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요런 걸 지원 안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고 기계나 그 다음에 서두에 이런 그 장보정 경보정 그 다음에 높이보정 뭐 요런 것들을 지원을 안 하는 기계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절대자표의 G00, G54로 가라라는 뜻인데 이거를 상대적인 위치 G91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정할 때 요 앞에 이제 서두 부분을 삼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서두 부분을 많이 수정을 하고요 요 수정하는 방법이나 요런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제가 또 유튜브에다 간략하게 담아놨어요 간략 여튼 간략하게 담아놨거든요 간략한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아웃풋을 할 때 IJK로 내보내는 것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바꾸는지 요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삼축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이제 앞에 내가 지원하는 코드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그 우측을 하나 켜볼게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돌아가는 그 어 수엘 앵글이라고 하는데 요 앵글에 대한 그 값도 기계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뭐 여기 이제 모터가 여기 있으면 실제로 가공하는 헤드가 여기 있고 툴이 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또 거리를 포스트에다가 알려줘야 되는 뭐 그런 식의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 그 다음에 어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일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엠코드 지코드가 회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설명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결론은 고돌이 채널을 다 구독을 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취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추가가 된 관계로 마지막 요거 그냥 간단한 그 질문 다음 세션 넘어갈게요 아 저거 인벤터 캠과 퓨전 캠 기능 중 가장 차별화된 차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차별화된 거는 어 좀 사실 저도 이제 인벤터도 다뤄봤고 퓨전도 다뤄봤거든요 캠만으로 따지면 어 오히려 인벤터가 오히려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긴 해요 사실 캠만으로 따지면 익스텐션이 없을 때는 퓨전이랑 인벤터랑 거의 동일한데 인벤터는 장점이 딱 극명하게 캠이 엄청나게 가벼워요 엄청나게 가볍고 어 그 다음에 되게 빠르게 재생성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지면 되게 좋아요 인벤터가 근데 이제 어 가격 차이도 많이 나니까 사실 그냥 익스텐션 기능을 안 쓸 거면 저는 퓨전을 택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익스텐션 기능이 꼭 필요해도 퓨전 기능이 필요한 게 여기 이 툴 트림이나 이런 것들은 확장팩 라이센스 제공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퓨전에서밖에 못 쓰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어요 툴 트림 속도와 안전성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인벤터는 캠으로서로만 따지면 퓨전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캠 작업자의 환경이나 그 다음에 모델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레이어나 인벤터 그 프로그램 자체가 CAD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 레이어나 텍스트가 그대로 다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퓨전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이런 스케치 라인이 다 지금 레이어가 손상이 됐죠 사실은 제대로 이제 색깔도 안 보이고 근데 인벤터는 그런 색깔까지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2D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인벤터 도입을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무거워도 그래도 저렴한 유지비로 계속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퓨전을 도입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장점 뭐가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벤터는 모델러가 설계까지 하시는 분이 캠 짜면서 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캠만 한다 라고 하기에는 좀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 다른 특히 모델링에 대해서 편의성이 너무 좋거든요 어셈블리나 근데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모델링으로만 따지면 인벤터가 월등히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캠으로만 따졌을 때는 사실 음 제가 이게 오토데스크 관계자분들 같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비슷하다 사실 비슷하다 안정성 차이만 있다 중간중간 튕기는 건 사실 퓨전이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있긴 한데 여튼 사실 안정성도 요즘에 많이 잡혀서 제가 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또 맞는 거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알겠습니다 솔직한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에도 제가 오전에 열심히 발표할 때 질문 한 분도 안 주셨는데 과장님한테 여러화 같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걸 보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요 장시간 많은 솔직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다들 박수와 함께 과장님을 보내드리고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가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리님 감사합니다